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 금지가 여러 차례 연장돼온 점과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핵심 피의자를 출국시킴으로써 수사 차질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. 정치권에서도 이 대사 내정자의 출국을 놓고 공방을 펼쳤습니다. 국민의힘은 우호국 대사 임명에 있어 무한정 공석으로 둘 수 없기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 내린 결정이라며 공직자로서 공무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핵심 피의자가 출국한 전례가 있냐며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켜서 윤 대통령은 방탄에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결국 은폐와 도피의 주인공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증명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. 개혁신당은 이 내정자를 런종섭이라고 칭하며 범죄 수사망이 좁혀올 때 외국으로 피신하는 것은 모든 범죄자가 꿈꾸는 환상의 도주 시나리오인데 국가가 고위 관직 주면서 앞장서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비꼬았습니다. 조국혁신당은 대통령과 외교부, 법무부가 하나가 돼 핵심 피의자의 국외 출국을 도운 것은 수사를 방해할 결심, 범인을 도피시킬 결심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. 매일TV 뉴스입니다.